어? 네, 지금 또. 지금 이거. 아, 저는? 아, 먹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리고 사진 보내자. 어? 이거 사진이요? 응. 아! 어머,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? 그 정도? 가끔, 가끔. 약간 이 입체감을 주는 거죠, 대화에. 어떤... 이거 드세요? 이거 드세요. 아까 이럴 때 감정이 이상하지 않아요? 같이 있는 것 같아요, 마침. 아, 네네. 네, 네. 아! 네네. 차 드셨던 차이구나. 거의 다 드셨어. 거의 다 드셨어. 거의 다 드셨네요. 왜 목이 다져? 긴장해서. 아, 긴장해서. 아, 근데. 티 드시는 거 되게 좋은 거라고. 왜냐면, 목 쓰시니까. 아, 그래서. 그러니. 아. 제가 우려드릴게요, 어머니. 건강한 거 좋아서. 불도 많이 마셔야 돼요. 이렇게 딸기웨이. 헉! 아! 딸기웨이 뭐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미리 알려주시지. 딸기웨이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멍멍을 해요. 멍멍을 해요. 딸기웨이. 사드릴까요? 제가요? 아, 난 너무 성끼, 성미가 급해서. 아, 저. 왜냐하면. 지금 좀, 지금 약간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. 딸기웨이 시키러, 제가. 시켜서 두 잔 시킬까요? 아, 그러면. 딸기웨이 두 잔? 딸기웨이 두 잔 시킬까요? 네. 아, 딸기웨이 두 잔 시켜드릴까요? 아니, 같이 먹는 건데 왜 시켜. 아. 시킬까요지. 아, 시킬까요. 쫙. 이거 내가 보면. 나는, 왜 너무 성급해?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표현을 못했다며. 아, 이렇게 해볼까요, 그러면? 그럼. 딸기웨이. 아니, 딸기웨이 맛있다고 그래서. 어차피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건데. 이거 보니까. 이거는 너무 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. 근데 저 아직 다 많이 못 마셔. 아. 아니, 그래도 그 정도는 좀. 아, 이 이권의 여자 진짜 안 돼. 아, 아니.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, 지금. 이거. 테이크아웃 하다 보니까. 지금 제가 한 게 있어. 그럴까요? 됐어, 됐어. 딸기웨이 맛있을 건가 봐. 아, 근데 진짜. 하, 파이팅. 가나요? 가죠. 좋은 친구 만들러 간다는 마인드로. 아, 저거. 가. 가, 가. 가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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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끄러워. 아, 부끄러워. 어,era. 내가ご 뒷구 가 Award. 가방도 두고 갔구만. 나, 팽개차 두고 갔어.